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기 범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멘